전남 장애인의 날 행사가 오늘 완도 청해진 스포츠센터에서 명창환 행정부지사, 신우철 완도군수, 장애인 가족 등 1,50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렸습니다. 함께하는 길,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란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는 식전공연과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에 이어 전남도 장안장애인 등 유공자 22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. 한편 기념식에서 전남지체장애인협회는 전남 인재육성장학금 1천만 원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기탁했습니다.